안녕하세요 아빠 제흥먹었어요 입니다. 오늘은 납땜 인두 작업 스탠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몇달전에 만들어 놨던 거에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 그때 영상 찍어 놓지 않아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거냐면은 짜자잔 짜자잔 짜잔 짜자잔 짜자잔 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쓰고있는 납땜 인두 스탠드 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건 이렇게 뺄 수가 있구요 이것도 이렇게 뺄 수가 있구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는 글루건으로 이 두개는 글루건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납땜 인두팁 제거기 크리너 납땜 인두팁 크리너 아유 참 그냥 크리너 그냥 크리너에요 납땜할 때 쓰는 이게 뭐냐면은 몇 달 전에 길을 가다가 들어서 산발이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재미로 했는데 2,000원, 3,000원 주고 이걸 뽑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기구에요 운동기구 이게 하나 더 있었고 여기 두개 두개가 달려 있어 갖고 윗몸 이렇게 하는 운동기구 근데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무기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장판이 들려요 이걸 해 봤는데 장판이 들려 버리더라구 들리는게 아니라 뜯어 얹어 버리더라구 위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사실은 이렇게 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필요한데 쓰고 하나는 이거 남았어요 일단은 자 원래는 여기까지 새 봉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잘라 버렸어요 이거 제 동영상 보면은 이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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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그라인더 사실 이거 때문에 샀는데 글루건 때문에 샀는데 글루건은 거의 쓸 일이 없고 가끔 쓰는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사실 보통 글루건 하나 사려면 우선 글루건 하나 사려면 최하 6만원, 7만원, 8만원 어떤건 10만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18V에 이렇게 3개 해가지고 6만원 조금 안되게 샀어요 그때 69,8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는데 어쨌든 뭐 이거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아니고 이걸로 여기를 잘랐습니다 양옆을 잘라서 그라인더로 여기 살살살살 갈아서 뭐 특별히 용접하는데 이쁜 배침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잘라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잘라서 요걸 갖다 꽂은 거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동그라인더 전동그라인더 사면 주는 구부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전동 Shamưởng calling 전동그라인더에 꽂고 이야기 sheunday듬 Inspire 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하나는 그라인더에서 나온 거 金子 전동그라인더 Seeing 하나는 요거하려고 하나 샀어요 내가 2천원인가 2천원인가 천원육을 샀어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집게를 깜장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싹 꽂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꽂았고 이렇게 꽂았고 꽂았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구리선. 구리선에다가 조그만 집게 있죠. 조그만 집게를 용접을 지켰어요. 이렇게 납땜을 시켰어요. 납땜을 해갖고 이거는 뭐 할 때 쓰느냐. 요 돋보기. 필요할 땐 돋보기를 여기다 해서 쓰면 되고 큰 거 물릴 때는 이렇게 물려서 쓰고 돋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 물릴 때는 이렇게 쓰고 작은 거, 돋보기가 필요 없을 때는 이걸 빼서 그냥 여기다 물려서 써야죠. 여기다 재료를 물려서 씁니다. 뭐... 창 같은 거 없나? 예를 들어서 이게 뒷판이라 그러면 이렇게 뒷판을 물려서 써요. 여기도 물려서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는 지금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테이블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딱 붙어서 웬만한 데는 그냥 딱 받고 이렇게 내리면 끝이에요. 물론 여기는 워낙에 그 빵꾸가 많이 났고 이렇게 작업판이다 보니까 잘 안 붙는데 웬만한 데는 다 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꼭 누르면 높이 조절이 돼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낮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낮게 재워버리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그냥 쭉... 납을 넣어갖고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납을 넣어갖고 쓸 때 쭉 당겨서 쓰면 돼요. 쭉 당겨서 쓰면 돼. 쭉 당겨서 쓰면 돼. 쭉 당겨서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뚝 갖다 놓고 이것만 딱 물려서 쓰게 되는데 작업을 많이 할 때는 물려서 작업하는 게 편하죠. 이건 뭐야? 이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납땜용 거치대 작업대 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맘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게 물건이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참 맘에 들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쓰고 있고 구독 버튼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도 눌러주세요. 이상 아빠 젠 먹었어요 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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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eks 신뢰기